1. 간호조무사의 결핵검진주기로 올바른 것은 1. 1개월 2. 2개월 3. 6개월 4. 1년 5. 2년 정답은 4. 1년 2.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실 2. 책임 3. 친절 4. 협조 5. 희생 정답은 5. 희생 3. 혈액이 뭉쳐있거나 전신의 혈액 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뜻하는 말은 1. 경맥 2. 경근 3. 경혈 4. 어혈 5. 낭맥 정답은 4. 어혈 4. 치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공흡입기를 조작한다 2.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3. 진료전 마취를 시행한다 4. 진료에 필요한 기구를 전달한다 5. 환자에게 진료 후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정답은 3. 진료전 마취를 시행한다 5. 다음 중 노인의 사회심리적 변화로 적절한 것은 1. 사회적 대외관계가 확대된다 2. 소외감 우울감 등이 감소한다 3. 사회적 위치가 유지되어 소속감을 느낀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해 갑작스러운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5.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를 경험한다 정답은 5.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를 경험한다 6. 노인 환자의 요실금 간호로 적절한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 단순 도뇨를 실시한다 3. 주기적으로 배뉴하도록 돕거나 변기를 대준다 4. 기저귀를 채워준다 5.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3. 주기적으로 배뉴하도록 돕거나 변기를 대준다 7.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에게 2년의 1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1. 일반 건강검진 2. 특수 건강검진 3. 수시 건강검진 4. 배치전 건강검진 5. 임시 건강검진 정답은 1. 일반 건강검진 8. 예방접종을 한 후 생기는 면역으로 오른 것은 1. 선천면역 2. 자연능동면역 3. 자연수동면역 4. 인공수동면역 5. 인공능동면역 정답은 5. 인공능동면역 9. 다음 중 국가암검진으로 오른 것은 1. 전립선암 2. 피부암 3. 대장암 4. 방광암 5. 갑상선암 정답은 3. 대장암 10. BCG 예방접종의 투여경로로 오른 것은 1. 근육주사 2. 정맥주사 3. 피아주사 4. 피내주사 5. 척추강주사 정답은 4. 피내주사 11. 병원 물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물품 재고는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2. 유효기간이 일주일 지난 물품은 사용해도 된다 3.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품은 다시 멸균한다 4. 사용한 내빈튜브는 재사용한다 5. 물품이 고장난 경우 즉시 폐기한다 정답은 3.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품은 다시 멸균한다 12. 욕창의 발생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습한 피부보다 건조하며 청결한 피부에 잘생긴다 2. 혈액순환장애로 조직세포의 산소와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3. 피부가 받는 압력보다는 쏠림 접촉으로 인해 호발한다 4.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더 쉽게 발생한다 5. 체중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경우 예방하기가 쉽다 정답은 2. 혈액순환장애로 조직세포의 산소와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13. 다은중 DTAP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디프테리아 유행성 이하선형 수두 2. 홍역 유행성 이하선형 품진 3.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일본 내용 4. 결핵 홍역 파상풍 5.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정답은 5.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14. 기관절개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간으로 오른 것은 1.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다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기관절개관을 거즈나 손수건으로 막는다 3. 기관절개관을 만지기 전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4. 기관절개 부위는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한다 5. 절개 부위에 발적, 종창, 배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기관절개관을 거즈나 손수건으로 막는다 15. 출생시 3kg이었던 신생아가 출생 5일 후 2.8kg으로 감소하였을 때의 조치로 오른 것은 1. 생리적인 체중 감소임으로 정상이다 2. 활력증후를 측정하여 의사에게 보고한다 3. 신생아 탈수의 증상임으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즉시 수유하거나 수익을 제공한다 5.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섭취량 및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1. 생리적인 체중 감소임으로 정상이다 16. 손가락과 발가락 끝, 손, 발, 머리, 절단 부위 등에 적합한 붕대법은 1. 사행대 2. 나선 절전대 3. 회기대 4. 팔자대 5. 나선대 정답은 3. 회기대 17. 다은중 아동 발달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원위에서 근위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발달한다 2. 부분에서 전체로 발달한다 3. 발달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다 4. 아동의 성장 발달은 대개 예측 불가능하며 불규칙하게 이뤄진다 5. 작은 근육에서 큰 근육으로 발달한다 정답은 3. 발달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다 18. 임균으로 인하여 감염되는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안해야 하는 약은 1. 붕산수 2. 1% 질사는 용액 3. 비타민 K 4. 1% 젠티안 바이올렛 5. 포비돈 정답은 2. 1% 질사는 용액 19. 다은중 A형 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2. 피로감, 식욕 부진, 체온 상승, 오한, 오신, 구토,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예방을 위해 환자와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4. 전염성 감염 중 하나이다 5. 주로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된다 정답은 1.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20. 천식 환자가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일 때 투약할 수 있는 약물로 적절한 것은 1. 혈압 강화제 2. 인슐린 3. 강심제 4. 인유제 5. 기관지 확장제 정답은 5. 기관지 확장제 21. 다은중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1. 혈압 감소 2. 동공수축 3. 방광수축 4. 기도수축 5. 혈관수축 정답은 5. 혈관수축 22. 다은중 노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피부 탄력성 증가 2. 단기의 장기기억력 증가 3. 폐의 환기능력 감소 4. 시각, 청각 등 특수감각 지각력 증가 5. 뼈 및 치아의 밀도 증가 정답은 3. 폐의 환기능력 감소 23. 각 질환별 시기에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통풍, 고퓨린 시기 2. 고혈압, 고지방 시기 3. 심부전, 저형분 시기 4. 간질환, 고지방 시기 5. 당뇨병, 저지방 시기 정답은 3. 심부전, 저형분 시기 24. 활력증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활력증후는 신체변화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한다 2. 호흥, 맥박, 체중, 신장을 포함한다 3. 바이탈사인이라 한다 4. 활력증후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 5.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답은 3. 바이탈사인이라 한다 25. 산후출혈이 있는 산욕기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1. 30분 후 출혈 정도를 재확인한다 2. 옥시토신을 투여한다 3. 쇼크채위를 취해준다 4. 얼음주머니를 대준다 5. 출혈량을 기록한다 정답은 3. 쇼크채위를 취해준다 26. 모유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영양이 부족하고 태변 배설은 늦추는 단점이 있다 2. 쉽게 수유할 수 있으나 비위생적이다 3. 자궁을 이완시켜 산후 회복을 돕는다 4. 면역력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된다 5. 모자간 연대감을 형성시켜 애착을 촉진시킨다 정답은 5. 모자간 연대감을 형성시켜 애착을 촉진시킨다 27. 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파상풍은 난산과 겸자분만에서 나타날 수 있다 2. 인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1% 질산능용액을 점환한다 3. 겸자는 신생아의 안면신경이 압박받는 것을 감소시켜준다 4. 출생 후 신생아의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파린을 주사한다 5. 쇄골골절은 출생 중 빈발하는 손상으로 모르반사가 항진될 때 의심할 수 있다 정답은 2. 임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1% 질산능용액을 점환한다 28. 다음중 태아저가구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 삼모 A형, 태아 O형 2. 삼모 RH-형, 태아 RH-형 3. 삼모 RH-형, 태아 RH-형 4. 삼모 RH-형, 태아 RH-형 5. 혈액형과는 관계없다 정답은 2. 삼모 RH-형, 태아 RH-형 29. 임신 중 태아의 체온을 유지하며 보호하고 분만 중에는 산도의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은 1. 제대 2. 태반 3. 태변 4. 양수 5. 자궁 정답은 4. 양수 30. 포상기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의 극심한 통증과 하얀 분비물을 보인다 2.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3. 임신 개월 수에 비해 자궁 크기가 작다 4. 태아 심음은 정상이다 5. 임신 후반기 출산 직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2.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30. 기초 체온을 이용한 피임법에서 체온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1. 임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2. 배란전을 의미한다 3. 월경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4.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5. 월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답은 4.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32. 태아가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거나 생후 모유수유를 통해 항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면역은 1. 자연능동면역 2. 자연수동면역 3. 인공능동면역 4. 인공수동면역 5. 연구면역 정답은 2. 자연수동면역 33. 모자보건사 없이 고위험 임신 대상자로 특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1.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경산부 2. 쌍둥이를 임신한 임신부 3. 만 20세에 임신한 임신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5. 평소 운동량이 적은 임신부 정답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34.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병치료 2. 질병의 예방 3. 건강증진 4. 건강행위에 대한 행동변화 5. 건강행위에 대한 태도변화 정답은 1. 질병치료 35. 구강내에 빛을 반사시켜 내부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기구는 1. 탐침 2. 치경 3. 핀셋 4. 라이트 4. 무용등 5. 핸드피스 정답은 2. 치경 36. 환자의 체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측정한다 2. 측정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3. 체중계는 체중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무의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측정할 수 없다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37. 영양상태 판정을 위해 피부 두겹 집기를 할 때 이용되는 부위는 1. 승모근 2. 상박삼두근 3. 삼각근 4. 둔근 5. 복근 정답은 2. 상박삼두근 38. 구벅 뜸의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혈작용 2. 마비작용 3. 반사작용 4. 혈액순환 증진 5. 유도작용 정답은 2. 마비작용 39. 염증의 국소적 사대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열감 2. 발적 3. 동통 4. 부종 5. 쇄약 정답은 5. 쇄약 40.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 대상자는 3등급으로 구분된다 3.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5. 65세 이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정답은 4.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41. 빈혈인 48세 여성 환자가 철분제를 먹고 나서 검은변을 봤다고 호소할 때 할 수 있는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1. 혹시 복통이나 구토는 없으세요? 2. 정상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대변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4. 즉시 의사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5. 수술 가능성이 있으니 금식하세요 정답은 2. 정상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 보건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1. 건강행위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는 선에서 시행한다 2. 교육 후 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3. 교육장소는 가능한 소규모로 시행한다 4. 교육시행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5. 교육자료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정답은 5. 교육자료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43. 우리나라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이다 2. 보건소의 설치기준은 시, 군, 구에 설치한다 3.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보건소의 보건회료사업 기능을 지도 감독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이다 5. 우리나라 보건사업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한다 정답은 4. 보건소의 보건회료사업 기능을 지도 감독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이다 44. 지역구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사회보장 등 삶의 질재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질료소 4. 보건복지부 5. 질병관리본부 정답은 4. 보건복지부 45.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생활의 보장기능 2. 전국민 연금지급기능 3. 소득 재분배기능 4. 사회통합기능 5. 국민경제안전과 발전기능 정답은 2. 전국민 연금지급기능 46. 생활폐기물 처리법 중 가장 위생적이나 공기오염에 우려가 있는 처리법은 1. 재활용 2. 매립법 3. 소각법 4. 투기법 5. 퇴비처리법 정답은 3. 소각법 47.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의 단위당 가격을 책정하여 의료비를 결정하는 제도는 1. 봉급제 2. 인두제 3. 포괄수가제 4. 총액계약제 5. 행위별 숫가제 정답은 5. 행위별 숫가제 48. 다음 중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은 1. 미세먼지 2. 이산화탄소 3. 아황산가스 4. 일산화탄소 5. 질소산화물 정답은 2. 이산화탄소 49. 다음 중 이타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은 1. 납 2. 수은 3. 요오드 4. 카드뮤 5. 마그네슘 정답은 4. 카드뮤 50. 직업병 중 하나로 성명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였을 때 발생하며 폐암의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1. 진폐증 2. 규폐증 3. 성명폐증 4. 기관지형 5. 만성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3. 성명폐증 51. 지역사회 가정 방문 중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오른 것은 1. 방문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2. 방문할 가정의 위치를 찾아본다 3. 방문 가정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을 실시한다 4.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관찰한다 5. 방문 가정의 가게도 등 기록을 찾아본다 정답은 4.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관찰한다 52. 다음 중 자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살균작용이 있다 2. 성장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피부에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 4. 비타민 D 합성에 관여한다 5. 결핵균에는 유효하지 않다 정답은 5. 결핵균에는 유효하지 않다 53. 실제 현장이나 체험관 등을 방문해 직접 관찰하고 경험을 습득하여 관찰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은 1. 시범 2. 강의 3. 관찰 4. 역할급 5. 견학 정답은 5. 견학 54. 유해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위험한 것에서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은 1. 희석 2. 격리 3. 환기 4. 대치 5. 보호구 착용 정답은 4. 대치 55. 다은중디 검사를 시행하는 전염병은 1. A형 간염 2. 결핵 3. 성옥렬 4. 뇌수막염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3. 성옥렬 56. 매일 1회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할 때 불소용액의 농도로 적절한 것은 1. 0.01% 2. 0.03% 3. 0.05% 4. 0.1% 5. 0.2% 정답은 3. 0.05% 57. 영하 사망률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이나 보건사업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1. 영하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2. 통계를 내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3. 대상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4. 환경위생이나 보건사업 수준이 높을수록 영하 사망률은 감소함으로 5. 영하 사망률이 낮을수록 보건살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정답은 4. 환경위생이나 보건사업 수준이 높을수록 영하 사망률은 감소함으로 58. 효과적인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1. 의사 2. 방문간호사 3. 지역사회 주민 4. 지역의 의료기관장 5. 단체장 정답은 3. 지역사회 주민 59. 다은중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신종인플루엔자 3. 후천성 면역 결핍증 4. 중동호흡기증후군 5. 중중급성 호흡기증후군 정답은 60. 신고된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람은 1. 보건복지부 장관 2. 질병관리본부장 3. 시 도지사 4. 시장군수 구청장 5. 보건소장 정답은 5. 보건소장 61. 다은중 여성의 내생식기에 해당하는 것은 1. 질 2. 대음순 3. 질구 4. 소음순 5. 음액 정답은 1. 질 62. 기온과 습도를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은 수치화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열상해 2. 열경년 3. 여러탈 4. 최적온도 5. 불쾌지수 정답은 5. 불쾌지수 63. 정상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시기로 오른 것은 1. 생후 24시간 이내 2. 3에서 7일 이내 3. 생후 10일경 4. 생후 1개월 5. 출생 즉시 정답은 2. 3에서 7일 이내 64. 혈액관리법상 건강진단 관련 요인에 의한 체열금지 대상자로 오른 것은 1. 체중 50kg 미만 남자 2. 체중 50kg인 여자 3. 체온 37.0도인자 4. 혈압이 130에 80인자 5. 맥박이 80회분인자 정답은 1. 체중 50kg 미만 남자 65. 결핵 진단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투베르클린 테스트 흉부 엑스레이 객담도말 검사 2. 투베르클린 테스트 복부 CT 객담 검사 3. 흉부천자 흉부 CT 소변 검사 4.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폐기능 검사 5. 투베르클린 테스트 폐기능 검사 흉부 CT 정답은 1. 투베르클린 테스트 흉부 엑스레이 객담도말 검사 66. 다은중 보건소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성퇴행성 질환의 수술 및 치료 2.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보건 교육 3.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 등록 관리 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성 사업 5.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정답은 1. 만성퇴행성 질환의 수술 및 치료 67. 영유아 보건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강상담 및 교육 2. 감염병 예방 3. 장애 불구의 조기 발견 4. 사고 예방 5. 영재 육성 정답은 5. 영재 육성 68. 미트로글리세린의 투여 경로로 오른 것은 1. 경고복용 2. 피내주사 3. 근증내주사 4. 서라투여 5. 정맥주사 정답은 4. 서라투여 69. 고출생 고사망으로 인구 증가형 분포를 보이는 인구 피라미드의 모형은 1. 피라미드형 2. 종형 3. 항아리형 4. 벼령 5. 표주박형 정답은 1. 피라미드형 70. 다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을 모두 모아둔 것은 1.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4.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5.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답은 4.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71. 다음 중 멸균포를 펼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1. 간호사로부터 먼 쪽 펴기 2. 가까운 쪽 펴기 3. 오른쪽 펴기 4. 왼쪽 펴기 5. 멸균 확인 테이프 떼기 정답은 5. 멸균 확인 테이프 떼기 72. 요추골절 환자의 침상으로 오른 것은? 1. 크레들 침상 2. 단단한 침상 3. 수수로 침상 4. 빈 침상 5. 스프링 매트리스 침상 정답은 2. 단단한 침상 73. 다음 중 3점 목발 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쪽 하지가 약해서 체중 부하를 할 수 없고 다른 한쪽 하지는 체중 부하가 가능할 때 사용한다. 2. 그네 보행이라고도 한다. 3. 평지를 걸을 때 양쪽 목발, 한측발, 건측발 순으로 보행한다. 4. 양 목발을 동시에 내고 한측발, 건측발의 순서로 훈련시킨다. 5. 숙달된 경우 좌측 우측 목발과 한측발을 동시에 내고 건측발의 순으로 훈련시킨다. 정답은 2. 그네 보행이라고도 한다. 74. 욕창 예방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 손상 부위는 마사지와 운동을 실시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2. 침구와 옷은 깨끗하고 살짝 젖은 상태로 유지한다. 3. 적어도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시행한다. 4. 체위 변경 시 반드시 보기를 시행한다. 5. 미침구와 옷은 평평하게 잡아당겨 주름이 없도록 한다. 정답은 5. 미침구와 옷은 평평하게 잡아당겨 주름이 없도록 한다. 75. 영유아나 기저귀 착용 환자에서 배설량을 확인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측정이 불가하다. 2. 기저귀 무게를 재서 측정한다. 3.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여 측정한다. 4. 기저귀 개수를 측정한다. 5. 기저귀 제거 후 자연 배뇨를 하여 측정한다. 정답은? 2. 기저귀 무게를 재서 측정한다. 76. 편마비 환자에게 상의를 입히고 벗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시작한다. 2. 두 사람이 동시에 양팔을 입히고 벗긴다. 3. 벗길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긴다. 4. 편마비 쪽을 절개하여 옷을 입힌다. 5. 입힐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입힌다. 정답은? 1.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시작한다. 77. 다운 중 낙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환자는? 1.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 2. 하지 근력이 유지되어 정상 보행이 가능한 환자. 3. 잘 정돈된 병실에 있는 환자. 4. 바닥에 고무가 달린 신발을 신은 환자. 5. 보호자가 상주하는 환자. 정답은? 1.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 78. 무의식 환자가 청골부위 발적이 발견되었을 때 시행해야 하는 간호는? 1. 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한다. 2. 저단백질 고비타민 시기를 제공한다. 3. 침상의 주름을 없애고 습하게 유지한다. 4. 앙화위를 취해준다. 5.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시행한다. 정답은? 1. 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한다. 79. 다운 중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팔꿈치가 항상 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멸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닦은 후에는 손을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 3. 2에서 5분 이상 소독액과 소를 이용하여 닦는다. 4. 멸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손가락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닦는다. 5. 손 씻기를 마친 후 수도꼭지를 만지지 않는다. 정답은? 1. 팔꿈치가 항상 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0. 다운 중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에서 5분 정도 솔과 소독제 혹은 소독비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는다. 2. 손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가도록 손을 위로 올린다. 3.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손을 씻는다. 4. 손이 상지에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끝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게 한다. 정답은? 5. 손끝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게 한다. 80. 억제대를 사용할 때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오른 것은? 1.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억제를 시행한다. 2. 뼈가 돌출된 부위는 특히 강하게 묶는다. 3.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4. 억제대는 침상 난간에 고정한다. 5. 억제 부위는 최대한으로 한다. 정답은? 3.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82. 다은 중 애가 체온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애가의 땀은 비벼서 닦는다. 2. 최소 10분 이상 측정한다. 3. 체온계의 탐침을 애가 중앙에 밀착시킨다. 4. 측정 시간 동안 팔을 움직여도 된다고 설명한다. 5. 측정 후 기록 시 R이라고 쓴다. 정답은? 3. 체온계의 탐침을 애가 중앙에 밀착시킨다. 83.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료인 이인의 경우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2로 실시한다. 2. 흉부 압박은 가슴 5cm 깊이로 실시한다. 3. 흉부 압박은 분당 60회 속도로 실시한다. 4. 인공호흡만 해도 된다. 5. 일반인 이인의 경우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2로 실시한다. 정답은? 2. 흉부 압박은 가슴 5cm 깊이로 실시한다. 84. 오른쪽 하지가 불편한 환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올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85. 관장시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똑바로 누워 다리를 벌려준다. 2. 왼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려준다. 3. 똑바로 누워 다리를 45도 올려준다. 4. 엎드려 눕게 한다. 5. 옆으로 눕게 한다. 정답은? 2. 왼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다리를 구부려준다. 86. 다은중 대변검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과 함께 받는다. 2. 3일 전부터 붉은야 채 섭취를 금지한다. 3. 철분제를 복용시킨다. 4. 자정부터 금식시킨다. 5. 대변엔 50g 이상 채취한다. 정답은? 2. 3일 전부터 붉은야 채 섭취를 금지한다. 87. 수술 후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시킨 이유는? 1. 하지정맥류 예방 2.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3. 호흡곤란 완화 4. 무기폐미 폐렴 예방 5. 마취회복 정답은? 4. 무기폐미 폐렴 예방 88. 도뇨관이 정확하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도뇨관에 물을 집어넣어 본다. 2. 여성의 경우 3에서 5cm 삽입한다. 3. 도뇨관에 풍선 부풀리기를 시행했을 때 저항 없이 들어가면 잘 삽입된 것이다. 4. 소변량을 측정한다.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한다. 89. 요추골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침상으로 오른 것은? 1.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변합치며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3. 크레들 침상 4. 푹신하고 부드러운 매트리스 5. 물 침묘 정답은? 2. 딱딱한 판자 같은 매트리스 90. 소독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독용액은 일반 약장에 함께 보관한다. 2. 소독용액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무방하다.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버린 뒤 사용한다. 4. 용기의 뚜껑을 들고 있을 때에는 내면이 위를 향하게 잡는다. 5. 용기의 뚜껑을 바닥에 둘 때에는 내면이 아래를 향하게 잡는다. 정답은? 3. 소독용액을 처음에 소량 따라버린 뒤 사용한다. 91. 흉부천자실 자세 유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측위로 누워 새우등 자세를 취한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한다.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4. 반자위를 취한다. 5. 보기를 취한다. 정답은? 3. 앉은 자세에서 테이블에 베개를 안고 앞으로 숙인다. 92. 위관 영양후 환자의 자세로 오른 것은? 1. 앙화위 2. 절서기 3. 심숨위 4. 반자위 5. 배횡화위 정답은? 4. 반자위 93. 격리실에서의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격리실에서 나온 후 장갑을 벗는다. 2. 가운을 격리실 내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내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4. 손은 하루에 한 번만 닦는다. 5. 가운을 격리실 바깥에 벗어둘 때에는 가운의 외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정답은? 3. 가운은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말아버린다. 94. 다은중 의치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는 칫솔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2. 의치는 따뜻한 물에 씻는다. 3. 의치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시간만 끼는 것이 좋다. 4. 의치는 얼음물에 담가둔다. 5. 의치가 지저분할 경우 치약으로 닦는다. 정답은? 1. 의치는 칫솔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95. 왼쪽 팔에 수액이 있을 때 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1. 상의를 입힐 때 오른쪽 팔부터 입힌다. 2.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힌다. 3. 수액 조절기를 완전히 열고 갈아입힌다. 4. 상의를 벗길 때 왼쪽 팔부터 벗긴다. 5. 수액을 완전히 잠근 후 갈아입힌다. 정답은? 2.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힌다. 96. 화상 환자에게 침구 무게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침상 도구는? 1. 크레들 침상 2. 삼각대 3. 손두루마리 4. 대전자두루마리 5. 모래주머니 정답은? 1. 크레들 침상 97. 다음 중 내과적 손 씻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2. 베타딘 소독액으로 10분 이상 소독한다. 3. 수술실 진입 전 시행한다. 4. 손이 팔꿈치보다 위에 위치한다. 5. 손을 씻은 후 털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 1.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98. 폐결액 환자 간호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간호조무사는 병실 출입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2.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3.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 4. 환자의 배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보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1. 간호조무사는 병실 출입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99.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연령 2. 성별 3. 영향상태 4. 건강상태 5. 심리적 상태 정답은? 2. 성별 100. 지팡이 보행을 하는 오른쪽 편바비 환자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 보조자는 환자의 뒤에서 환자의 보행을 돕는다. 2. 환자는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왼쪽에서 환자를 보조한다. 3. 보조자는 환자의 앞에서 보조한다. 4. 환자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5. 내려오는 순서는 지팡이 건측환측 순이다. 정답은? 4. 환자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서 보조한다.